원래 무서워하는 달라트 스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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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cátnn 저흰 안좋아 컨트롤 안좋아 잡고 뜬다 스ks가 너무 빨라 스피드가 너무 빨라 볼 스피드 죽이고 몸 다리 빨리 빨리 늘어가 가운데 빨리 가 여기 빨리 치잖아 죽여 이런 스피드로 죽여놔야 되는데 니가 치니까 넘어가고 치니까 빨리 넘어가고 이러잖아 자꾸 니가 힘드니까 치잖아 공을 치면 빨리 온다니까 집에서 보약 좀 먹여야 되는거 아니에요? 좋아좋아 근데 얼마 안가고 오케이 차량끝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넌다는 느낌은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가야도 무조건 공격이든 수비든 뭐든 다 가요 많이 지금 제가 체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근데 이게 원래 힘들어요 이게 볼을 빨리 주면 원래 힘든건데 좀 부족한거 같긴 한데 이렇게 못하잖아 내일도 치키면 아우라뇨라 치키면 이게 근데 이게 본인이 얼마나 집중하냐에 따라갖고 운동시간이 달라지는거에요 선수들도 집중해서 하면 5분 10분만 해도 힘들어 못 뛰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그만큼 집중해서 하고 있는거고 평소에 그만큼 대충 한거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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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나쁘진 않았는데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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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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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근데 진짜 그거 먹어야겠다 검사 한번 받아 봐야겠다 검사 한번 받아 봐야겠다 검안검진 일단 먼저 받아보고 정답 요즘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지? 댓글봤는데 재밌어하는 것 같던데 우리 둘이 해가지고 프리미엄 레슨 하나 만들어볼까? 2대1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20분 원래 컨트롤이 진짜 힘들어 생각보다 근데 진짜 힘들어 우리도 10분 15분 해 그냥 드롭하고 커트한다 해서 사람들이 쉬울 줄 아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해요 뜨면 때린다 준비 오 나이스 이런 거 빨리 준비 빨리 보낸 만큼 빨리 준비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니면 속도를 더 줄이던 거 죽여야지 죽여야지 속도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공을 내가 무조건 가서 하늘에서 쏠 필요는 없어 떨어지면서 치고 빨리 와도 돼 어차피 공격이 없는 거잖아요 대신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쳐야지 밀린 공을 밑에서 드롭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나? 그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위에서 치면 좋은데 위에서 치면 좋은데 위에서 쳤을 때 그 다음 공이 나한테 빨리 올 것 같다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 너가 치는 건 너가 치는 건 너가 치는 건 어디로 달라고? 이거 하고 둘 쪽 이거잖아 그렇지? 이렇게 치라고 배웠잖아 근데 우리도 보통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되면 스피드 줄여야 되면 이렇게 친단 말이야 타점을 조절하는 거예요? 어 타점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게 해서 치면 컨트롤 할 수 많이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더 밑에서 죽여서 컨트롤 한다 생각 방금 네가 터치가 들어갔을 때라고 생각해 봐 터치가 들어갔을 때 터치가 터치가 이때 들어가잖아 그치? 이때 들어가면 치고 나서 중심이 어디로 가? 뒤로 가지 뒤로 밀려나고 공은 앞으로 떠난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갭 차이가 생겼잖아 그럼 다시 쫓아가려면 멀잖아 그러니까 막기도 힘들고 근데 나는 공이랑 같이 들어갔잖아 밑에서 밑에서 쳤으니까 공이랑 같이 들어가서 준비가 같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느낌이긴 해 어 근데 너무 밑이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낮춘다는 것 느낌보다 다리가 낮춰져요 이렇게 같이 그래야지 얘만 낮추면 나는 서있잖아 여기서 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더 낮춰 응 한번 해봐요 저기 하고 들어가고 스윙은 다 해야지 스윙은 다 해야지 아니 안 비슷했는데 스윙은 다 해야지 스윙 하다가 왜 말아요 괜찮아 이거 아니지 괜찮은데 이 상체도 같이 끌고 오려고 해봐 이 스윙에 상체도 같이 끌고 오려고 해봐 잡았다가 친다는 느낌이죠 잡았다가 어차피 밑에서 쳐야 되니까 상대방 묶어도 바로 가지 말고 느낌을 하나 둘 준비 둘 셋 나쁘지 않아 좋아 컨트롤 계속 집중해 컨트롤 집중 살려 죽이지마 살려 죽이지마 컨트롤 준비 컨트롤 이때 집중해야 돼 준비고 다리 다리 아 또 포기했어 이건 일부러 포기한거야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배드민턴 20년인데 그거 모를까봐 일부러 포기한거 다 안다고 네? 어 전부기한거 전부기한거 반반 발 절었잖아 지금 방금 일부러 안절 수 있었는데 왜 스텝 더 밟아 빨리 나이스 아 무서워 그 방금 먹을거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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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